K-STY로 고란노미나상! Konnichiwa! AB6IXNO 동현데스! 제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에 대해 소개를 해봤는데요. 뭔가 제가 잔잔하고 싶을 때나 그리고 뭔가 조금은 센치해지고 싶을 때 그럴 때 듣는 노래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그리고 또 뭐랄까 저만 알고 있었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 에비뉴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뭔가 행복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소개해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일본에 카페, AB6IX 카페가 열리잖아요. 거기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에비뉴들이 먹었으면 좋겠는 그런 음식들 많이 추천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2주 AB6IX의 동현데스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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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